소야, 커튼 좀 쳐줘 귀여워 그럼 너한테 teach me 뭘? How to do it 뭘? What you doing? 엄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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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추워 하나도 안 추워 이제 봄이 왔나봐 날씨 좋다 아침이에요 너무 좋죠 오늘 꽃이 피었어요 어디? 뭐가 복숭아네? 복숭아다 꽃이 예전에 진짜 조금밖에 안 피웠었잖아 수아야 여기도 복숭아 여기 복숭아 보여? 이 밑에도 잔뜩 있어 복숭아 복숭아 복숭아는? 왠지 많이 많이 날아서 매일매일 먹어야 될 것 같아 우와 복숭아 많이 열렸다 얘가 먼저 먹을 거야 뭐? 예 그거? 먹을 수 있어?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귀여워라 복숭아 꽃도 되게 많이 폈지 뭐지? 나는 이제 계란하네 응 아 다 추하다 아 아니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오랫동안 모닝티는 딸기 싸준다 만두사자 김치만두나 해물만두를 좋아해요 비비고 뒷광고 아니고요 비비고 뒷광고 토스트 해줄게 머리 묶었어? 영상 짓는다고 의식하면 피아노 치는거야? 도시락 못먹어 사장님 만두 다 됐고요 맛있어? 도시락이야 도시락 잘 먹는다 청소를 넣고 뜨거운 비비 앗 맘누라를 준비 졸업 소금 마늘은 많이 먹어 주스, 요거트, 과자 젤리 호주 초등학생 가방에는 뭐가 들어있을까?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학교에 가져가는 건 도시락 하고 모닝티 이렇게 가져가요 그리고 물통 그리고 잡마 가방은 엄청 큰데 들어있는 건 도시락이랑 물이에요 끝 가서 먹어 먹어 자연스럽게 다 먹었네 맛있나요? 학교 가면 뭐해? 가서 조금 놀라 아침에는 학교 가서 아침에 좀 놀아? 뭐하고 놀아? 그냥 수지학티비 이야기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해도 돼 공부는 뭐해? 코너에 라이 다운 라이 다운 코너에 라이 다운 하고 있다고? 아무것도 안 하고? 뭐해? 알칼리보 책상 옆에 있어 그래서 거기 책이 있어 저는 더 누워있으면서 읽을 수 있거든 책 읽으면서 누워있어 아니면 그냥 누워있어? 그냥 누워있다가? 그냥 누워있다가? 그러면 수업 시작하면 뭐해? 애비원 쓰는거 롤하고 그라임을 쓰고 학교 가서 놀다가 푸름 먹어? 공부는 언제? 네 그 다음 어쩔 때는 프리와이팅 프리와이팅 시작할 때 P E 뮤직해 P E 하고 뮤직해 그 다음 어쩔 때는 그 다음에 뭐해? 그 다음에 뭐해? 정상사 잘 먹는다 그리고 이빈이 볼 sans 를 찾아봐 내가 찾아들이 하지만 내가 모르겠어 를 를 제 카메라에 를 제가 를 를 를 가자마아 수아야 10분이야 가자 날씨가 얼마나 좋았나 날씨 진짜 좋아요 엄마 나와도 해도 돼? 가자 여기가 1분 나와도 잘 못해 나와도 잘 못해 나와도 잘 못해 나와도 잘 못해 잘 못해 나와도 잘 못해 나와도 잘 못해 나와도 잘 못해 날씨도 못해 나와도 잘 못해 좋은 하루 되세요 잠시도 바이 어 열었어 엄마가 there we go Hi how are you? Do you need a hand? Hi Hawaii I'm good how are you there? 바이 갑시다 집에